영광국민과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로써 4일간의 해양연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.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만나게 되가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겉지게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. 대막식에 함께 참석해 주신 관람객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폐막을 선언하겠습니다. 이곳으로 2016 국가구영문화계 대23호 법정부 단어제를 대방을 틀어납니다.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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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세에 처방하겠습니다. 2017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. 함께 계신 관람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맨날에 또 만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하늘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2016년 정말 감사합니다. 2017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은근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2016 법정부 단어제를 대나문에 막을 내렸습니다. 이제 하늘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